1.2.1 2.2 관종이 있다고요? 네. 욕하지마시고 네. 나중에 신고합니다 게시판에다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우 뭐야 오 야 간호사 복장이 되게 무서운데? 아 퍽이 없어 아 젠장 퍽이 하나도 없어 어우 야 숨소리 봐 어우 톱이네 어우 되게 얼굴도 가리고 있어요 네 템포를 한 번은 템포 길게 한 번 짧게 두 번 하셔야 이게 어떻게 쓰는건지 잘 모르겠는데 전멸이라고요? 이속이 생존자랑 똑같아요? 여자 여자 생존자랑 아 템포되는 대신에 이속이 생존자랑 똑같아요? 별로 안 좋은거 아냐 그러면? 텔레포트보단 전멸에 가깝습니다 벽도 통과가 됩니까? 아 벽 통과는 되는데 벽이 너무 많으면 안되고 알겠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된다는거야? 오 뭐 이렇게 뭘 써 이런거를 야 이런걸 왜 쓰는거야 아 진짜 빡세겠는데? 야 오랜만이라서 이거 잘할지 모르겠네 오늘 좀 초반에 연습이 좀 필요하다는거는 인식해 주시구요 어우 야 이거 뭐야 오우야 잔인하게 생겼다 야 오 무섭다 오우 떠다니네 아 텐미니 불타는 텐미니 아 프레임이 안좋아 보이지? 게임이 지금 써봐도 돼요? 한번 써봐도 되나? 그럼 탈진되려나? 안쓰고 버티는게 날려나? 뭐 음악도 생겼어 뭐 음악도 생겼어 요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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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어 야 아 이렇게 아 이렇게 하는거구나 아 아 아 아 뭐야 탈진됐어 아이 젠장 아 뭐야 아 이거 뭐야 어떻게 쓰는거야 이거 아이 젠장 탈진됐어 아 진짜 어디갔어 이리 die 음 이리 좋아 이리拉 이리 와 내가 사운드플레이의 강자라는 사실을 넌몰랐겠지 내가 사운드플레이를 하면 너쯤은 한대맞은 적은 무조건 나에게 걸리게 돼겠어 이 맵도 co보는 맵인데 으 지하로 갈까 지하여기에 어딨냐 지하어 어떻게 내려가는 거지 이쪽으로 내려가나 으어 걷는, 걷는 키가 뭐였죠? 스페이스 받았나? 어우, 좋습니다. 오케이, 어우. 어우, 이게, 이게 순간이동을 하니까 탈진되는데요? 어우, 위험한데? 어우, 맵이 생소해서. 어, 뭔가 여기 프레임이 떨어져 보이지? 하고, 한 대 때리면 탈진이구나. 무조건 쓰면 탈진인가요? 무조건 쓰면 탈진이구나. 아, 세 번까지만 돼요? 나 지금 한 번 쓴 거야? 그 개수 나와 있는 거 없습니까? 마디루, 시민이? 스페이스 재난 지구 comum, 간장 Gray 도망간다 여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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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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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샤! 어이샤! 아! 오케이! 아우 야 이렇게 쓰는 거구만? 어 지금 막 지나쳐갔어 너무 많이 해서 와 어 어 이런 거구만 아 큰일났다 가까운데로 갈걸 어 어 얘 너무 느려요 너무 느려서 이거 탈출할 거 같은데? 오케이 걸어주고요 아저씨 야 오랜만에 했는데 이거 샷발 봤는데? 등짝 후드려 패는게? 키퍼! 내가 오랜만에 했다고 해서 감히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어 어 내 감히 아니 근처에 있나본데 근처에 있나 어? 어? 아 김풍! 아 제이크 빡! 제이크 빡! 왜 너 너 너는 왜 나한테 너를 선물로 준거야 사실은 네가 더 잡고 싶어서 제이크 빡 뭐야 야 어? 왜 안도망가고 있어? 왜 안도망가 왜 안도망가고 있었어 김풍 다 보였다고 거기 어? 이 멍청이들이 날 멍청이로 한거야 어? 감히 김풍과 제이크 빡이 날 멍청이로 알았어 으응 이즈 콜 어 어 아 finely 으어어 지나가는 거 봤어요 저 옆에 있어요 내려놓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네 어디 갔지? 이 근처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는데 일로와 일로와 뭐야 뭐야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하는 거 있는데 아 제대로 했는데 아 제대로 했는데 진짜 아 아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이거 빡세다 이거 아 이거 생각보다 빡세네 아 아 맞추기가 힘드네 이게 아우 한 명만 잡을걸 어디갔지 오히려 놓쳐 이것때매 어디 겁나 뛰어가고 있는데 저기 간다 여기 있음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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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은신도 있어요? 한 명 지금 수리했나? 일로와 이 나쁜 놈 감히 네가 탈출을 시켜? 일단 한 명씩은 다 잡았어요 그죠? 한 명씩은 다 잡았습니다 지금 다 풀필했네 두 명 있다는 뜻인데 저쪽에 위로도 돼요 아우 아우 무조건 다 한 번 할 때마다 헥헥거리네 조금만 해도 방금 옆에 있었던 것 같은데 아우 자식들 어디 간거야 위에 있나 어디 숨 쉬는 소리 들리는데 저쪽에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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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갔어 어디로 갔어 어디로 갔어 이 소리가 여기서 들리는건가? 아 이 소리가 아 이 소리가 울려 울려서 들려 신음소리가 어 어 어 아 어 어 으으으으으으음 이동 아! 아! 이제 알겠다 네 이제 알겠습니다. 아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아 그래도 만점은 넘었네요 굿굿 아... 그래도 한 명씩 다 잡았어요 아 근데 좀 약간 뛰어가는게 너무 느려가지고 힘들다 오 좋아요 오 아까 전에 시비랭크를 내가 맨 처음에 잡았구나 와 제일 빡센 애를 잡았었네 다리 있어요. 이분 다리 있는데 다리가 있는데 떠다니는 겁니다 좋아 야 이게 어렵다 자 우측 안에 있는 추천받 두나마하시면 눌러주시고요 이제 3단을 알았으니까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단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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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거야 지금 뭐하는거야 지금 제정신이야 지금 어? 어디 뭐 팁게에서 봤니? 안녕하세요 대바대 팁게입니다 섬전등을 잘 사용하면 굉장한 무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괴물의 눈에 맞춰보세요 야 퍼번째로 퍼번째로 쩝 利임